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누가 봐도 맹백한 부정선거행위다.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러졌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지난 12월 7일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의 페이스북에 남긴 문장입니다. 그런 이런 문장도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에 대해서 청와대는 말 바꾸기로 대응하고 있고 부정을 감추고자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문장도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큰 그림에서 전국을 조망해 보는 일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1월 13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법안, 검정수사건 조정방안 등 일관된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은 좌파 장기 집권이 큰 목표이고 그 다음에 작은 목표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고 한 걸음 나아가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청와대 발 권력 비리 사건들을 원천 봉시하기 위함입니다.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검찰 인사 대학살 그리고 바로 이은 검찰의 직제 개편안도 모두 다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들을 덮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권력자에게까지 화건이 미칠 수 있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수사팀을 공중분해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표를 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선거 부정사건에 속갑니다. 다음 질문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해체 수준으로 와해시키지 못하는 한 앞으로 청와대별 권력형 비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집권 세력들도 알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몇 가지의 청와대별 권력 비리 사건이 빙산의 일각인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이 집중된 비서실 구조입니다. 문재인 비서실은 2018년 기준으로 비서실에 443명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43명 총 486명의 거대한 비서실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비서실은 2017년을 기준으로 377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1.3배 많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한국보다 7배 많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한국보다 12배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미국은 분쟁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서실이 인력이 1.3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심에 가득 찬 동질적인 집단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기준이 모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를 합리화하고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절대 복종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 누구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예를 들면 선거 부정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우리는 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같은 것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충성심에 가득한 동질적인 집단이 문제가 된다. 세 번째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부재와 청와대 감찰 기능의 작동 부재입니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정수석의 감찰 기능이 집권 초기에 상당히 미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획의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소위 민정수석이 수행해야 될 고유 기능인 감찰 기능에서 상대도로 에너지와 시간을 덜 쏟았습니다. 또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이고 대통령 친인적 감찰은 민정비서관실이, 공직감찰은 반북체 비서관실이, 청와대 내부직원 감찰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이렇게 조직구조상으로 잘 짜여있지만 전체적으로 비리를 체크하는 그런 감찰 기능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기 내 3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청와대 비서실 내에 비위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것도 견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도한 도덕적 우위성입니다. 적폐청산이란 잘못된 국정 목표를 추진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근거 없는 도덕적 우울성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선한 일이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조건 정의로운 일이다. 이런 신념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음 질문은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청와대 개입금과 관리해서 계속 추가적인 물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적인 문건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 협조해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울산시장 선거전에 나선 야당 후보를 의미하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행동은 거부할 수 없는 위선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월건이 어떤 죄목에 해당한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해체시키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 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불거져 나올 대형 비리 사건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은 검찰을 해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초강경책은 문 대통령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 큰 그런 사건들이 속속 밝혀질 것을 원천 차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검찰개혁은 가짜다라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